왜긴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덜끗 하나만 건드려봐 건드리면 어쩔건데 말해봐 나 설레서 죽어 한입만 줘봐라 민트초고 아 손대지마 아 초콜릿이랑 파스를 같이 먹는 것 같아 이딴 걸 왜 먹냐 이거 어떡해 독서하기에 이만한 환경이 없어 너 한번만 또 나한테 그렇게 부르면 그냥 죽여버릴거야 훌륭해 야 인간여사 지금 꽤 스마트하단 말이야 웃어? 말 안해 딩 딩동 딩동댕 안할래? 된거야 물렸어 알고보니까 맛집이었던거지 내가 어? 씹어? 부재중 전화 스물투통 봤어 못봤어? 내가 니 애인이냐? 니 안에 택시는 없니? 어이 영광! 아휴 하지마 나 우는 소리 제일 싫어해 야 신발 어딨어? 몰라 초딩도 하니 쟤는 꼭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위치해진 미시여? 빨리 미실라고요? 허 심지어 머리 두나워 어 구시 고르자면 독도새우? 어 아! 본론만 수염이 잘 어울리는 마스크가 좋아 존재 자체가 사치스럽고 아아 아아 곧 죽어도 그놈의 품이 타령 되게 잘하더라 배우해도 되겠어 해볼까? 아아 사람 아니죠? 나한테 말 걸지마 확 울어버린다 너 경고야 경고야 이랑이 게임 좀 그만하세요 응? 진짜 맛있네 네 것도 줘 봐 아 내 건 안 돼 봐봐 팝콘도 쌓았잖아 아니 나 화장실 갈 거야 야 너 이거 스티커 뭐야? 너 나가면 죽는다 아하 밥상이 이게 다야? 맛있어요 어 나 냉면 먹고 싶은데 유리야 바래다 주세요 해봐 죽어도 싫어 그럼 죽어 미친놈이 니가 뭔데 유리한테 막말을 해 너 한마디만 유리야 이 새끼 용서해 주지마 아잇 나도 유리씨 가자 아니 잠깐만 오줌 싸래 죽인다 정말 술이 안 했네 동신 차려 이 미친놈이 엄살 떨지 말고 똑바로 살아 밥 줘 아이 비켜 안 보여 자세한 거 치니 스타일이라도 좀 바꾸든지 이거 언제 쪼 거야 이거 어? 인간들 놀리는 거 언젠해도 재밌어 야야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? 이거 아니야 이빨 손 말고 퍼크로 이빨 보이지 말랬지 이것도 인간이에요? 아 아 농담은 인간이 조종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? 가는 동안 오늘 배운 걸 총 정리해 보자면 뭐야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아저씨랑 노는 건데요 아 아 정말 불안해 나 찾았어요? 왜 찾았는데요? 어 그게 그러니까 그 그때 그 게임 예 재수 없어 안 좋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쳐들어갈까? 아